칼레온 칼레온 내 이야기 하나 해주지 마모스를 노린 밀려꾼을 봤어 너 눈이 마주친 마모스는 눈물을 흘리며 물부짖고 있었지 걱정하지 마 곧 끝내줄 테니까 우리는 칼레온을 버리고 마모스를 선택했지 하지만 우리는 잊은게 하나 있었어 내가 칼레온이었다는걸 두번째 카나부터가 시작이었어 두번째 카나를 정말 멋졌지 우와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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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빠져 못 빠져 우리도 묶였어 다 죽기는 했지만 우리를 더 많이 마셨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지 고 5 4 2 아니 어디다 던진거야 아니 선생님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이거야 나 죽는 gotta 말할 수 없지 우리 힐이 없어서 왔던 길로 가도 의미가 없음 우리 힐이 없어서 다 죽지 이러면 어때? 그렇게 우리 네번째 몰살을 했지 작전을 변경하고 화이트 세팅 눈에 보인다 다 죽이려 갑니다. 와 뭐야 이거 미쳤데 가자! 빼면서 빼면서 오 누가 물렸는데? 아 이거 코 꺼 차비새린이 물렸다 오우와 저기 진짜 미쳤어 리자님의 에너지 쉐이퍼 발동 우린 승리를 느꼈지 3초 2초 1초 1 위에 위에 얼마 칼레옹이 이렇게 약했었나 흐흐흐 이거여기여기여기여기 이야 다가는데 다 물었어 다 물었어 나 와이 오우 이거 미쳤다고요 엄청 와 위 위 묶어줘 묶어줘 터마 5초 자 묶었어요 다 죽여 다 죽여 자 힐 힐 밟고 다시 밑으로 밑으로 두세 아 아쉬움이 남는 싸움이었지 찌막으로 갈려온 찌부진 섬과 붓기로 마아먹었습니다 와 우리 와 뭐야 갈렸다 갈렸다 우리가 갈렸다 와 우리 다 어디갔어 자극한 사람을 망치지 와 아무것도 못하고 터져버렸어 우리가 제대로 물렸어 진짜 마모씨 미안하나 지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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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푸들